으 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 4 26년 동안 기르시던 머리를 자르셨어요 왜 자르신 거에요? 고마워 진짜 묻어야지 고맙다고 누가한테 고마워? 모더나 모더나가 왜요? 세상에 무당인데 승인될 뻔했어 왜요? 이게 부작용이라고 가슴 커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잖아 아 부작용때문에? 이 씨부라 아주 고맙다니까 머리 다 빠졌어요? 나 머리 봐봐 머리 다 빠진거 봐봐 모더나 부작용으로 가슴은 커지고 좋은거 아닌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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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툴툴 털면돼 그냥 샤워할때도 와아 근데 모더나를 맞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머리 잘릴때 좀 기분이 좀 그러지 않나? 더럽지 더럽지 무섭지 우리 손녀가 난리났었지 아 그래요? 머리 잘랐다고 꼴 입이 대빨 나왔지 그래서 어떻게 싹싹 빌었지 머리가 진짜 이만큼이야 한 줄박씩 빠져 이런 개같은 경우 어디있어 그 모더나 그거 그쪽에 연락해봤어요? 한국 나라에 그 알아봤어 나만 그러는게 아니래잖아 그렇지 응 나만 그러는게 아니고 한의라고 연락을 해보면 뭐해 나만 그러는게 응 다 그렇다는데 혹시 모더나 맞으신 분들이 아직 있나? 아직 덜 맞은 많죠? 말리고 싶어 아 그분들한테?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괜찮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카락 진짜 나처럼 다 빠졌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니까 참말로 나는 어구 저기 고맙다니까 응? 고맙지 선생님 이게 이거로 커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진짜 무당이 스님들 스님 스님들로 이거 다 깔 걸 보냈어 응? 아무튼 모더나 맞으시는 분들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참고 좀 해주세요 무당도 백 씨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지 절대 못 이겨 백 씨는 자연 연장이 누구 말대로 자연 순리야 알겠습니다 죽다 살아났어